미카양 초대를 전 이제 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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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너는 어디 조명을 쓰는 거냐? 아니 이게 나 그림 그릴 때 쓰는 조명이예요 잘 나오죠? 보여줄까? 아니 뭐야 그냥 스탠딩이네 네 이거 형 이케아에서 9차로 샀어 나도 조명 있어 봐봐 보자 봐봐 피아노도 있는데 피아노도 보여줘 봐봐 이거 봐봐라 이거 조명이거든 잠깐만 스피커 보여줄까? 이런 거 있어요? 이런 거? 뭐야 그거? 스피커야? 나도 스피커 보여줘 이거 이거 마이크 아니냐? 스피커야 뭐 보여줄 거 없나? 내가 또 하나 보여줄까? 네 플스야 뭐라고? 플스 오 형 하나 뭐 하나 보여줄까? 어 보여줄봐 여기가 있어 이런 거 있어 이런 거? 아이씨 잠깐만 어 없지? 아니 너 이런 거 있어? 그 뭔데? 안 가르쳐줄 거야 아이씨 아이씨 야 뭐인데 또 아이씨 아이씨 형 이거 내가 말할 때 형 이거 없어 뭔데? 한국 저작권 협회에서 준 이거 이거였어 이거 이거? 이거였어 세민아 넌 나의 오 오 형 많은 거 가지고 있네 뭔지 알아? 뭔데요? 하하하하 내가 더 양이 더 많은 거 같은데? 아니 너는 많지 형 난 저작권 야 나는 몇 개 없어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봐 응 형 이거 했어 이거? 없어? 뭐 어때? 뭐야? 훌륭한데 그만해요 그만하자 네 근데 이게 라이브가 되게 재밌다 이거 이거 안 끊기네 아까 형 거 들어갔는데 끊기더라고 아니 내가 와이파이를 연결했는데 우리 집 와이파이가 좀 심한데 그래가지고 아 나 이거 아까 한 시간 지났는데 끊기더라고 이거 한 시간밖에 못하는 거야? 맞아 형 뭐지? 한 잔 잔 잔 뭐이나 마셔 난 녹차야 짠 짠 삼단수한테 깜치냐? 아 아 이제 주완이 많이 취했어 아 나 많이 취한 거 같아 응 근데 그때 주완이 형도 많이 취했던 거야 내가 주완이 찾기이라고 그랬잖아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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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주완이 요즘 너무 찾아와 주완이 보고 있을걸? 주완이야 안녕 안 보고 있나? 야 네 얼굴이 끊겨 끊겨 끊.. 뭐라고요? 안 나와 어 나도 해볼까? 아니야 이거? 우와 보여 네 너는 없을까? 그래 네 내가 알아서 알아서 그 땐 알겠어 감사합니다 알겠어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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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